신청사 권리추진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사 후보지별 평가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252명의 시민참여단이 각 항목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실제 평가기준입니다. 평가항목은 상징성 등 장소의 가치와 균형발전, 접근성, 경제성 등을 따져볼 수 있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징성에서 중구는 역사적으로 대구 경북의 중심이었음을 내세웠고 북구는 신청과 연계한 랜드마크 수변청사, 달서구는 문화예술관광의 메카임을, 달성구는 달성이 대구의 뿌리임을 강조합니다. 균형발전 항목에선 중구는 쇠퇴하는 구도심의 재생을 강조했고 북구는 삼성창조 캠퍼스, 경북대등과 연계한 혁신경제벨트 조성, 달서구는 서남북권 발전 촉진, 달성구는 대구 전체 균형발전의 중심 입지임을 내세웁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각 후보지마다 대중교통과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항목에서 중구는 국공유지가 63%로 사유지 매입비가 180억에 불과한 점, 북구와 달서구는 각각 대상지의 99%가 국공유지 혹은 시유지임을, 달성구는 부지 무상 제공에 따른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토지 적합성에서 중구는 경상감염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신천 등 높은 수준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북구는 신청사 주변 부지를 시민광장, 도시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달서구는 두류공원과 연계한 숲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달성구는 후보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